의정부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지난 18일 확진된 A씨는 의정부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것이 밝혀졌으며 A씨와 접촉한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A씨는 보건당국 조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숨겼지만 GPS 등을 통해 동선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보건당국은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.